음... 어떻게 하면 스스님이랑 만날 수 있을까? 좋은 생각 없어? 걱정 말고 내 뒤에 딱 붙어있으라고! 내 차례라고! 받아라! 리액티브 소우드! 출력 전개! 이수연 스트라이크! 이걸로 마지막이다! 이수연 스트라이크! 이수연 스트라이크! 이수연 스트라이크! 스스님과의 아름다운 추억? 흠... 처음 만났을 때 동생인 줄 알고 껴안았다가 완전 무장으로 20킬로미터 뛰었던 거 정도? 繼왕! hana